태백구는 인체에 경여를 누르는 것을 기쁘로 상대방의 공격을 흘리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춘 무술이다. 태백구는 선택된 단 한 명에게만 전속된다. 다 됐어요. 네? 경기세 수다수였어. 돈을 갚아 써야지. 그런데 이 양아치 얘 at. 다 잡아야 되는데? 가난한 노린들한테 돈은 아니야. 오이까도 가난한 물이야. 얼마 전 북에서 백두권 전승자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백두권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태백권뿐이다 위험하지 않을까? 지금 우리가 태어난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한데? 모든 일은 안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족과 병학실도 못하여야 한다 이제 이 땅의 유일한 태백권 전승자는 다음 거다